어진 신하 옛날 옛날에 신라시대에 실혜라는 어진 신하가 있었습니다. 성품이 대쪽같이 고다서 임금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서슴치 않고 비판을 했지요. 한 번은 임금이 사냥을 갈 계획을 세워보라고 신하들에게 일렀습니다. 그러자 시대는 대뜸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한여름에 난데없는 서리가 내려 농부들은 근심에 쌓여 있는데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겁도 없이 단호하게 왕의 사냥 계획에 반대하는 시래를 보며 다른 신하들은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라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제 시대는 임금의 미움을 받아 벼슬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화를 낼 줄 알았던 임금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조용히 시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임금이 아무 말을 하지 않자 시래가 다시 말했습니다. 옛부터 무릇 어질고 현명한 임금은 백성을 하늘과 같이 여겼습니다. 임금님께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냥은 포기하셔야만 하옵니다. 그리고 서리가 내려 근심에 쌓인 농부들의 어려움을 살피러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보는 것이 좋을 줄 아래옵니다. 임금은 감고 있던 눈을 뜨고 시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와 같이 참된 신하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소. 나의 생각이 미처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구려 그대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소. 이렇게 시래에게 말하고는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신하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시래의 값진 말을 받들여서 사냥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했소. 그 대신 지금 당장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러 나가겠으니 모두 재비를 하도록 하시오. 시래의 충고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때뿐이 아니었어요. 시래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바를 거침없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입 한 번 번금 못하고 넘어가려 하였습니다. 괜히 이 빠른 소리를 했다가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봐 그랬던 것이지요. 그들은 시래가 이를 버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시래의 말이 옳다고 거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문도 뛰어나고 백성을 위하하는 마음이 넓은 시래에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왕도 그의 성품과 능력을 인정하고 믿기에 항상 곁에 두어 나란히를 주로 맡아보게 했지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아오던 시래는 상사인이라는 꽤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래와는 정반대의 성품을 갖고 있는 진재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진재는 임금의 환심을 사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며 알랑거렸지요. 시래의 충정어린 충고를 그렇게 잘 받아들이던 임금도 진재의 아첨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대쪽같은 성품의 시래가 이런 진재를 좋아할 까닭이 없습니다. 진재는 시래보다 나이도 어렵고 벼슬도 낮았습니다. 시래는 진재와 마주칠 때마다 타일렀습니다. 여보게 진재, 나라 일을 맡아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임금께서 옳은 생각과 행동을 하시도록 도와야 하네. 그런데 자네는 어찌하여 임금의 말씀이라면 맞장구만 쳐대는가. 잘 생각해서 임금을 올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게. 아니 상사인님, 저는 임금의 말씀은 하늘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넓어 아무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변명했습니다. 진재는 번번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진재를 집에 불러다 같이 술을 마시며 설득해보기도 하고 꼬지져보기도 했지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재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려다가 시래는 진재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진재는 임금 앞에만 가면 시래를 헐뜯었지요. 임금님, 알고 보니 상사인 시래는 속다르고 겉다른 위인이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는 그렇게 자기 혼자 다 옳은 척하다가도 임금님이 안 계신 자리에선 제 입속만 자리려고 눈이 벌게 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시래의 성품이 대쪽 같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처음엔 임금도 진재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래를 모함했지요. 임금님, 시래는 학문도 모자라는데 격에 맞지 않는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시래의 아내는 하도 사치스러워 종들까지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남편이 변변치 못하면 상사인의 아내가 되어 몸치장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습니까. 금팔찌에 귀걸이, 비단옷을 해 입으려면 상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질러 돈을 모으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시래는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할 줄 모르는 최고집만 아는 사람입니다. 임금님의 말씀을 번번이 거역하는 걸 보시지 않았습니까? 무릇 임금님의 말씀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받들어 모셔야 하는데 시래는 임금님의 위신을 깎아내리려고만 하고 있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상사인이 계속 그렇게 방자하게 군다면 아래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도 본을 받아 나락골이 우스워지고 말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버릇을 고쳐놓아야 뒤탈이 없을 것이옵니다. 나라의 기강을 물락해 한 죄로 당장의 칼로 목을 쳐야 하겠지만 임금님의 인자하심을 전하에 알리기 위해 멀리 귀양을 보내는 것이 좋을 줄로 아래옵니다. 처음에는 고지럽지 않던 임금도 이렇듯 끈질기게 시래를 헐뜯자 그만 진지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이제 시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임금은 결국 시래를 냉천이라는 깊은 산골로 귀양을 보내기로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시래를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인심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친한 벗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지금까지 털끝만 치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틀림없이 진재라는 작자가 자네를 모함한 걸세 임금께 사실대로 아래여 잘잘못을 가려내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아닐세 아랫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받은 건 내가 그를 잘 이끌지 못했기 때문일세 진재를 탓하고 싶지는 않네 옛날 중국 초나라의 구런이라는 사람은 정직했지만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갖고 진나라 때 이사라는 충직한 신하는 간신물이의 모함에 걸려 죽기까지 했네 그래도 이런 일은 빨리 밝혀지는 게 좋은 법이네 임금께서는 지금 진재의 말에 눈이 어두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을 걸세 이렇게 한 번 실수를 해보아야 비로소 사람 보는 높은 안목을 갖게 될 걸세 그게 백성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언젠가는 임금께서도 오늘의 일을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네 실외는 냉천으로 귀양을 갖습니다 그 뒤 대걸 안에서 진재를 비롯한 간신의 무리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진재는 실외가 올라있던 상사인 벼슬에 올라 제 마음대로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나마 양심적인 신하들이 보다 못해 임금에게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은 가장 훌륭한 신하였던 실외를 귀양보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나라는 간신배들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원성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실외를 불러들이고 간신배들을 내치시어 위태로운 나라를 바로잡으소서 신하들의 강곡한 청을 듣고 혹시나 해서 임금은 사람을 시켜 그동안 진재가 말했던 사실들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실외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안 임금은 진재를 비롯한 간신의 무리를 모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사람을 냉천으로 보내 실외를 데려오게 했지요 그러나 실외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 죄 없는 그대를 죽였구려 실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임금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임금은 새로 신하를 임명할 때마다 실외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자기의 뼈아픈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답니다 장원 급제한 아들 옛날 바닷가에 가난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하도 어려워서 바다에 나가 고기를 낚아서 생활을 해나가는 처지였어요 그 어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남달리 총명하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 아이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서당을 다니는데도 그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만 나갈 뿐 별로 하는 일 없이 매일 바닷가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도 남들처럼 잘 살고 싶은 생각이 불쑥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사정했어요 아버지 저도 서당에 다니고 싶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어이없는 얼굴로 서당에는 양반의 자식들이나 다니는 것이라며 너는 이 아비를 따라 고기 잡는 것이나 배우라고 거절했습니다 저도 서당에 다녀서 양반이 되고야 말겠습니다 아들은 아주 당당하게 나왔어요 이 놈아 누가 내게 글을 가르쳐 줄 줄 아느냐 글 읽겠다고 얼씽거리다가는 매막기 꼭 알맞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청이 하나 있습니다 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저 아버지 하루 고기 잡은 것만 저에게 주십시오 아버지는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나 이 청마저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잡아온 고기를 한구덕 짊어지고 서당 선생 집으로 갔습니다 이거 제 아버지가 잡은 고기올시다 그를 가르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선생님께 드리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아들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면서 고기를 서당 선생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러 때는 서당 아이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지요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은 서당 선생이나 아이들과 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서당 주변에서 놀면서 아이들의 심부름도 해주고 같이 어울려 지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서당 마당에서 놀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놀면서도 남이 모르게 글을 귀로 들으면서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서당 선생에게 청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청이 하나 있습니다 청이라니 무엇이냐 평소에 하는 짓이 마음에 들었던 아이라 서당 선생도 아주 부드럽게 되물었습니다 제가 상놈이라서 저 아이들과 같이 글을 읽을 수는 없을 거고 이 마당에서나마 글 읽는 것을 좀 구경하겠습니다 글 읽는 것을 구경하겠다는데 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당 심부름을 도맡아 하겠습니다 그 청이 얼마나 간절한지 서당 선생은 허락을 하였습니다 서당 아이들도 반대하질 않았어요 그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해주는 글을 박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마당에서 글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 단지 듣기만 하였는데도 그의 글 실력은 날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비가 올 때면 마루로 올라와서 글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은 그의 뜻이 하도 갸륵하여서 그에게 책을 한 번 주었어요 그는 서당에서 듣고 집에 와서 다시 공부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그의 글은 그 서당에서 가장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선생뿐만 아니라 서당 선비들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어느 해에 글을 읽던 선비들이 서울로 과거 보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저 선비들을 따라 서울 구경이나 해볼까 합니다 속으로는 과거를 보고 싶은 욕심이 대단하였지만 감히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도 그의 재주를 매우 아끼는 터라 사정만 허락한다면 그가 과거를 보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는 상놈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과거에 응시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라도 서울로 보내고 싶어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서당 선생은 과거를 보러 떠나는 선비들을 모아놓고 저놈을 따라 보낼 터이니 너희들이 서울 가서 과거 볼 동안 잔심부름이나 시키면서 데리고 다녀라 하고 말했습니다 선비들은 서울까지 심부름꾼을 딸려 보낸다는 바람에 모두들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선비들을 따라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비들의 짐을 잔뜩 찔머지고 서울로 향했지요 한참이나 서울로 가던 선비들이 서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서울 가서는 혹시 과거를 보려는 것이 아닌가 상놈의 주제에 어떻게 과거를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어쩌다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 우리는 다 떨어지고 저놈만 합격한다면 선비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를 내버려 두고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지요 선비들은 그를 꽁꽁 묶어 모래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산채로 묻어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모래구덩이를 덮었던 모래들이 다 날아가 버리자 지나가던 사람이 꽁꽁 묶인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 하였던 선비들을 다시 보지러니 뒤쫓아갔지요 서울 못 미쳐서 다시 그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비들은 속으로 저놈은 목숨도 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를 없앨 국리를 했습니다 서울 장안에 이르자 그들은 객주집을 찾아 묵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비들은 그와 같이 묵을 수는 없었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큰 대문을 단 의리의리한 집에 배꽃이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날도 저물고 하여 선비들은 이놈아 너는 우리를 따라오지 말고 저 배나무 속에나 들어가 잠을 자라 하였습니다 그는 선비들의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큰 집의 담을 뛰어넘어가 배나무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저놈 얼마 안 지나면 저 집 종들에게 붙들려 죽도록 매를 맞을 거야 도둑으로 몰리고 말 테니까 선비들은 낄낄 웃으면서 귀찮은 놈을 떼어버려서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바로 과거를 맡아 치르는 시험관의 집이었어요 그 사람은 딸을 일곱이나 두었는데 과거에 장원급제하는 선비에게 딸들을 하나씩 시집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둘째까지 시집을 보냈던 차였지요 밤이 되자 그 집의 배나무에서 이상한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대감이 그 불빛을 보고 큰딸에게 말했어요 야 저 대나무에 가보아라 이상하지 않느냐 큰딸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가보고 들어와서는 배나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나가서 보고 오너라 둘째도 나가보고 와서는 아버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셋째가 나가보고 오너라 셋째 딸은 그날 밤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뒤숭숭하였습니다 내일 과거가 실시되고 장원한 선비가 밝혀지면 자신은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할 형편이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던 중에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셋째가 나가보니 배나무에 반짝이는 불빛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배나무로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당아이가 자고 있는 걸 찾아냈지요 처음에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 하였으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살그머니 그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밝은 데서 보니까 비록 차림은 노추하였으나 얼굴은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더구나 그가 잠자는 데에서 이상한 불빛이 비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언니가 찾아내지 못한 사람을 자기가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도 무슨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딸은 그에게서 모든 사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시도 지어보고서 그 글재주가 보통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그를 목욕시키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과거에 응시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과거를 볼 곳으로 가서 주위의 아름다운 전경을 구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서당 아이가 서울은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서당 선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양반집 아들들이나 입는 좋은 옷을 입고 어엿한 양반집 자식처럼 차린 서당 아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연휴를 물었지요 응 이거 그 배나무에 있더라 지금도 많이 있어 그리고 그 배나무에서 잠을 자다 이상한 꿈을 꾸었어 서당 아이는 이 선비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꿈인데 이들은 과거에 낙방하느냐 합격하느냐 마음을 조아리는 처지인데 꿈을 꾸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지요 무슨 재수 좋은 꿈이라도 꾸었는가 해서였습니다 아주 이상한 꿈이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꿈 이야기를 얼른 꺼내질 않았어요 좋은 꿈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생각나서 였습니다 무슨 꿈인데 그건 말할 수 없어 얼마나 귀한 꿈인데 말해봐 말하지 않겠다고 하자 서당 선비들은 더 안달을 하며 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것 없이 오늘 저녁 그 배나무 위에서 자보면 알 거 아니야 서당 선비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나무는 이상한 나무라고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하룻밤 자고 싶은 마음들을 조금씩은 갖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 배나무에서 잠을 자던 선비들은 그 집 종들에게 들켜 도둑으로 몰려 광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고머고 도둑놈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음날 서당아이는 셋째 딸이 시키는 대로 과거를 보았습니다 장원이 된 것은 물론이었지요 장원급제 발표가 있은 후 대궐에서 돌아온 아버지에게 셋째 딸은 그동안의 사연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둘이는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힘센 누이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떤 젊은 부부가 새로 살림을 시작하면서부터 힘센 자식을 낳아야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아기를 갖자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지만 집에서 기르는 소를 잡아먹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소를 열 마리나 잡아먹였어요 그런데 낳고 보니 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원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다시 부인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기를 바라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또 소를 잡아먹였어요 열 마리를 잡아먹이면 또 딸일지도 몰라 아홉 마리를 잡아먹였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그럴 줄 알았으면 열 한 마리를 잡아먹일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두 오누이는 잘 자랐습니다 소를 잡아먹여서인지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무척 건강하고 몸집도 유난히 컸지요 자랄수록 아이들은 힘이 셌습니다 동네에 나가면 싸움을 하든 씨름을 하든 이기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몇 살 위 아이들도 그 오누이에게는 당하질 못했습니다 오누이가 열여덟 살이 되던 해였어요 동생은 벌써 유명한 씨름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서는 그를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장사가 났다고 마을에서는 야단들이었지요 그 누이도 힘이 셌습니다 여자라서 그렇지 밭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몇 사람 몫을 해내었습니다 어느 겨울 눈보라가 치던 날이었어요 누이는 마을 샘에서 물을 길어서 물동이를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추운 날씨 탓인지 노루 한 마리가 마을로 내려오다가 사람을 보고 주춤거리며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누이는 물동이를 린 채 노루를 쫓아가 결국 잡고 말았지요 또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는데 발에 부딪히는 게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한 때여서 눈을 가만히 뜨고 살펴보니 큰 바위돌이 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누이는 물동이를 등에 진 채 그 돌을 들어 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사실 그 돌은 동네 젊은이들이 힘자랑을 하기 위하여 마을에 마련해놓은 힘 돌이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동네에서는 야단이 났어요 길 가운데 있었던 그 힘 돌이 밤사이에 없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돌을 그렇게 쉽게 옮겨놓을 사람이 이 동네에는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네에서 이 동네 사람들을 깔보고 들고 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동네로서는 여간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동네 청년들이 모여 그 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힘도를 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찾아내고는 청년들은 더 긴장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다른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를 업신 여겨서 이렇게 멀리 던져버린 것이라고 생각해서 였습니다 그렇게 마을 청년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는 그 누이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그 돌을 지워버렸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속으로 자기 아들이나 딸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안 동생은 누이의 힘도 꽤 세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봄에 이웃고을에서 큰 씨름 대회가 벌어진다는 소문을 동생이 들었어요 이 고을에서는 자기를 당할 자가 없으니 이웃고을에 가서 힘을 겨뤄보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을에 까지 나가서 힘자랑하는 것을 그 아버지나 누이는 말렸어요 잘못하다가는 그 고을 청년들에게 미움을 사서 씨름에 이긴다 하더라도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고 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나가고만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씨름판에 나가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달래어도 아들은 꼭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해봐라 아버지도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씨름판은 구경꾼들의 함성으로 떠나갈 듯 하였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흥분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골 청년이 나타나서 동모델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동생을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생은 씨름판 한복판에 떡 버티어 서서는 누구든지 덤빌 사람은 와보라는 듯이 사람들을 휘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은 못 보던 사람인데 이 고을 사람이 아니야 이 고을 사람이 아닌데 남의 고을에 와서 아주 까부는 거 아니야 이 고을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인가 사람들은 점점 열을 올렸습니다 이럴 수만은 없지 않냐면서 흥분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떤 청년이 씨름판으로 뛰어들었어요 떡 버티어선 동생과 한번 겨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수근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흥분하던 청년들도 씨름판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둘의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팽팽한 실력이었지요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땀을 지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른 승부가 나질 않았어요 한참이나 버티고 밀치고 하다가 결국 동생이 지고 말았습니다 모여선 구경꾼들은 함성을 질렀지요 다른 골 사람이 와서 독판을 치는 게 약이 올라 있었는데 왠 청년이 그를 쓰러뜨려 버렸으니 통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별로 힘도 없는 주제에 까불었구나 이 한마디디를 동생은 동생은 자리를 펴고 눕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식구들이 물어도 대답도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들어 누워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동생은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대강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저놈이 틀림없이 씨름판에 나가서 지고 온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사흘째 되는 날 누이가 동생의 밥상을 들고 동생이 누워있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놈아 씨름에 졌으면 힘을 더 길러야 할 것이지 그렇게 처박혀 누워있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한번 버럭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흔들었습니다 동생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확 열었습니다 노님 이지 그때 나와 상대한 그 사람이 노님 이지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노님을 바라보면서 따지듯 하였습니다 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상을 방 안으로 들여놓고는 자리를 물러서면서 바보 바보 같은 놈아 씨름에 졌으면 다음에는 이겨보려 해야지 그리고 힘이 좀 있다고 까보는 것이 아니야 뭐 그 정도 힘을 가지고 하고 꼬지졌습니다 동생은 벌떡 일어나 누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누님 몰라봤습니다 제가 누님을 몰라봤습니다 왜 진작 그걸 몰랐을까요 누이는 동생을 물걸음이 바라보다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동생은 누이의 웃음 속에서 힘자랑을 한다고 웃질대는 자기를 혼내주려고 남자 옷차림을 하고 씨름판에 나타났던 누이를 비로소 알아보았답니다 남편 따라 죽은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혼자 남의 집에 얹혀서 사는 처녀와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비슷한 처지여서 나이가 차도 결혼을 할 형편이 못 되었지요 이들의 나이 스몰이 되자 이들의 집주인들은 서로 의논하여 짝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두 사람은 살림을 차려 따로 나가 살게 되었어요 이들 부부는 비록 가난하였지만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고 아내는 남의 일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어느 날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간 남편이 끝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배에 같이 탔던 다섯 사람이 모두 돌아오질 못하였어요 풍랑을 만나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부인은 바다로 달려가서는 푸른 바닷물을 향해 통곡을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바다에 나가 남편을 부르면서 울부짖었지요 사람들은 그 부인이 미쳤다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시체나마 떠올라주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빌었으나 남편의 시체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부인은 죽기를 결심하였습니다 남편 없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편을 따라가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인은 그 포구 옆에 있는 소나무 가지에 목을 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인이 죽은 그날 밤에 지금껏 떠오르지 않았던 그 남편의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불쌍한 부부를 바닷가에 묻어주었어요 그때 그 마을에 어떤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 두 부부의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묻혀있는 무덤에 와서 그들을 위로하는 시를 지어 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가 이들을 위해 비를 세워주겠다고 혼자 생각했어요 몇 해 후에 그 선비는 서울로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낙방하고 말았지요 고향에 돌아온 그는 낙심하여 글도 읽지 않고 바닷가를 거느면서 탄식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 선비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는 그렇게 낙심만 하지 말고 다시 공부를 계속하여 과거를 보셔요 하고 딱 한마디를 하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선비는 그날 밤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자기가 너무 약한 사람이란 걸 깨닫고는 그 여인의 말에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선비는 과거에 급지하였어요 그는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를 다시 공부하게 해준 여자가 바로 바닷가에 묻힌 그 열려라고 생각하고는 그 무덤에 가 성묘를 하고 열려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의논하여 불쌍하게 살다가 갸륵하게 죽은 그 부인을 위로하는 제사를 매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이 마을에서는 그 부인을 위한 열려제를 지내주었고 그 바위를 열려바위라 불러오고 있답니다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 옛날 옛날에 나라에 몹시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입니다 어디를 가나 굶고 있는 백성들이 널려 있었고 아이들은 노력했던 얼굴로 단밑에 모여앉아 해바라기를 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비치는 팔과 다리는 소아마비에 걸린 것처럼 가늘었지요 어른들은 힘없이 지나가면서 혀를 찼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라도 먹여 살려야 할 텐데 흉년이 드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도둑도 들끓었습니다 왕이 물러나야 한다고 조장하는 사람도 생겨났지요 그러자 대궐에서는 할 수 없이 몇 해 몇 해 동안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였던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월 초하루부터 한 집에 세 호흡식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이만큼이면 적어도 굶어 죽는 일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관리들이 곡식을 다 빼돌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더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더 좋은 집과 옷을 갖기 위해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세 호흡이었던 것이 차츰 차츰 두 호흡으로 줄었고 다시 한 호흡으로 줄더니 이제는 아예 그것마저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관리들은 처음엔 눈치를 보며 몰래 빼돌리다가 이제는 아예 보란듯이 몽땅 제 집 창고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나라에서는 무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그냥 놓아도다니 말이지요 어쩌면 대거래서도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만 같습니다 그러나 말 한 번 삐끗 잘못했다가는 잡혀갈 것이 뻔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시중이라는 관리를 각지에 보내 백성들을 보살핀다는 구실 아래 누가 누가 왕을 비방하는 얘기를 하지는 않나 부패한 관리를 쫓아낼 모의를 하지 않나 감시를 하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라 안에는 웬 노인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은 흰수염이 가슴 깨까지 자라고 키고리 장대하여 잘무늬 열명이 덤벼들어도 한꺼번에 넘어뜨릴 수가 있을 정도인데 곧 백성들을 모아 새 나라를 세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나라에서 좋아할 까닭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 노인 이야기를 하다가 시중에게 걸리면 영락없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관리들은 모른 채 하면서 힘없는 백성들만 골라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잡아가는 시중들 또한 관리들 못지않게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썩어빠진 관리들만 판을 치고 있는 때에 한 고을 에서는 곡식이 백성들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은 순정공이라는 관리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성품이 어질고 고다서 고을 백성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인 소로부인 역시 마음씨가 고아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 순정공을 도왔지요 순정공이 다스리는 마을에서는 이번 흉년에 한 사람도 굶어죽지 않았습니다 순정공은 굶어 죽어가는 백성이 있으면 자신과 가족들의 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자신은 굶더라도 백성을 굶겨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을의 관리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마을을 다스리는 순정공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지가 무슨 부처님이라도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야 그러게 말일세 잘난 채는 혼자서 다한다니까 나쁜 짓만 골라해서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관리들은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순정공이 한편으로는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관리들이 작당을 해서 순정공을 모함하는 글을 왕에게 올렸지요 순정공이 곡식을 빼돌렸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못된 짓을 아무 잘못도 없는 순정공에게 덮어 씌운 것이지요 어리석은 왕은 썩어빠진 관리들의 글만 믿고 순정공을 당시에는 아주 외진 고장이었던 강릉 땅의 관리로 쫓아 보냈습니다 순정공은 여러 번 왕에게 사실대로 글을 써보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얼마 뒤 순정공은 수로부인과 몇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강릉의 새 부임지로 떠났습니다 반나절을 걸어 동해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때마침 점심때가 되어 모두 밥을 먹었습니다 경치가 좋은 곳에서 밥을 먹으니까 더더욱 맛이 좋은지 모두들 많은 양을 먹어 치웠어요 옆으로 옆으로는 옆으로는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바닷가에는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습니다 절벽 꼭대기에는 이제 막 피어난 철주꽃이 무더기로 활짝 피어 있어 쳐다보기만 해도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넋을 잃고 철주꽃을 바라보던 수로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한번 만져보기라도 했으면 함께했던 병사와 하인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절벽 위로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그때 마침 흰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한 노인이 암소를 끌고 가다가 수로부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노인은 소를 나무 밑둥치에 묶더니 절벽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에 퇴퇴 침을 두어번 뱉어 비비더니 노인은 절벽을 뛰어올라갔어요 그 동작이 어찌나 날렵하고 안정감이 있던지 모두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노인은 꽃을 한 송이 꺾어서 나는 듯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꽃을 수로부인에게 내밀며 그 자리에서 시를 하나 지어 읊었습니다 제목은 꽃을 바치는 노래입니다 자줏 자줏빛 바위 옆 그루터기에 암소를 묶어두고 나의 손 부끄럽지 않다면 꽃 꺾어 바치오리다 수로부인은 노인으로부터 꽃과 시를 받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노인은 빙긋 한 번 웃고는 묶어놓았던 암소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순정공 일행은 다시 길을 갔어요 떠난지 이틀째 되는 날 임혜정이라는 바닷가에 있는 정자에서 점심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바닷물이 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갈라진 자리에서 용 한 마리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임혜정으로 날아와 수로부인을 채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다에 사는 용은 수로부인의 아름다운 겉모습에 반해 오래전부터 잡아올 국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처럼 좋은 기회가 생겨 얼씨구나 하고 잡아간 것입니다 느닷없이 아내를 빼앗긴 순정공은 안절보절 어쩔 줄을 몰랐지요 하지만 깊은 바닷속으로 잡혀간 아내를 구해올 길은 없었습니다 순정공 일행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발만 동동 고르며 안타까워 했어요 그때 또 한 노인이 길에 나타났습니다 소염도 길고 걸음걸이도 기운 차서 수로부인에게 꽃을 꺾어다 준 그 노인 인가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빛에 타기는 했지만 그 노인보다 훨씬 몸집이 크고 기운이 새 보였지요 얼굴은 쭈그렁 주름 투성이었지만 눈빛은 아이처럼 해맑았습니다 노인은 순정공 일행이 모여있는 정자로 나는 듯이 걸어왔어요 그리고 수로부인이 용에게 잡혀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 예사람의 말씀에 여러 사람이 입을 모아 외치면 무쇠도 녹인다 했소 아무리 기운이 세고 재주가 많은 바닷속에 용이라 하더라도 제가 어찌 감히 여러 사람의 외침을 두려워하지 않겠소 빨리 근처의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지시오 그래야만 수로부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순정공은 병사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사람들이 저마다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바닷가 언덕위에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노인은 소나무 그늘 아래서 노래를 하나 지었습니다 제목은 바다노래였어요 거부가 거부가 수로부인 내놓아라 남의 아내를 아사간 용의죄 얼마나 크냐 당장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널 잡아 구워먹으리 노인은 이 노래를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막대기로 언덕을 치며 이 노래를 목청껏 불렀어요 노인이 먼저 부르면 사람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둑어둑한 하늘에 하얀 빛을 내는 첫 별이 떴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소리가 파도 소리를 가르고 바닷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다시 아까처럼 거센 바람이 몰아닥치더니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거기서 수로부인을 등에 태운 거북이 기어 나왔습니다 거북이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 앞까지 와서 수로부인을 내려놓았어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바다로 거북이를 쫓아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한꺼번에 부른 노래소리에 겁을 먹은 용이 수로부인을 되돌려 준 것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어진시나 이야기는 오르니를 위해 자신의 억울함도 참고 자신에게 오는 피해를 감내하며 자신을 바친 어느 신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임무를 다했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쓴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어진 신하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 Super bajo 'M vir ox sugar conn